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월 10일 토요일부터 2월 14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의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 줄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주 오시리스의 시험은 제블립호 맵에서 진행되며 무결점 완료시 압리 추적소총 숙련자 버전이 드랍됩니다. 이번주 암상인의 위치는 EDG의 구불구불한 만에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오세요. 암상인의 경위장비의 경우에는 무기는 한번 구매한 것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방어군은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판매 품목은 여왕의 배반자입니다. 적에게 탄환이 적중시 주변 대상까지 연쇄적으로 실명시킵니다. 조준경 변경으로 충전시간과 피해 등을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준경 변경으로 타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성능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무기는 아닙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코요트입니다. 두번의 회피 능력을 얻습니다. 두번까지 회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피 능력을 이용하는 빌드를 짤 때 은근히 필요한 방어구입니다. 이번주 여섯번째 코요트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MK44 비켜서입니다. 각 속성 강타류 근접 능력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생명력이 가득 찬 상태로 질주하면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때 강타 능력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근접 공격 에너지가 일부 충전됩니다. 생존을 유리하게 해주는 물건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질주 진입 시 생존에 아주 유리한 이점을 갖습니다. 이번주 MK44 비켜서 능력치는 좋습니다. 다음은 위견 충돌입니다. 공허 수류탄을 충전하는 동안 피해 저항이 발동하고 충전된 공허 수류탄으로 공격을 적중시키며 수류탄 에너지를 돌려받습니다. 위견 충돌은 공허 수류탄 특히 소용돌이 수류탄을 이용하여 체력이 많은 적이나 다수의 적을 타격할 때 유리하며 그 때문에 고난이도에서 상당히 크게 재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주 위견 충돌 능력치는 좋지 않습니다. 암상인의 무기 판매 품목입니다. 추천할 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세요.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월홉은 가슴 방어구가 생존용 위지 지능야비 43으로 초보용입니다. 타이탄은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으며 헌터도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주 OCD 시리즈 시험 무결점 드람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와 알람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구독자와 알람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